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은봉이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매도세에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연 일주일 이상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종목들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 매몰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365일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출렁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빠지면 나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평당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바닷건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가를 잘 잡아놓으니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목표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 보압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시장이 뭐 안 간다 너무 못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또 미국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점을 찍고 흘러나가는 자연스럽게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되면서 제조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봉이 지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매도세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을 딱 여러분들한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최근에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차곡차곡차곡차곡 올라오는 거는 있어요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장은 올라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이 눌림이 없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만 눌려도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우리의 전략대로 페이스를 유지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단타를 좋다 단타 치는 거 당연히 좋아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좀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탁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VIP방 같은 경우에도 단타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주 반도체를 제가 오늘 3월 30 제주 반도체 시초가에 바로 자신있게 들어가고 내용적인 부분 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시초가에 자신있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빨리빨리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 다니는 것보다도 오히려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딱 여기서 보면은 6,100원에 시작을 해서 17%의 상승까지 6,600, 10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았다 대신에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제주 반도체 수익 인증이 나오고 이렇게 매일 인증할 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단타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초보자 같은 분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단타를 매수가가 왔네 안 왔네 이런 얘기 듣는 거 당연히 막 남들은 매수가가 안 왔는데 뭔가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 것 같고 나는 왜 안 나지? 하면서 나는 초보라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시초가 시장가에 바로 찍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가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 시장에서 오늘 핫한 것들만 건드리기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 템포가 굉장히 빠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단타는 단타스러운 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혼자서 주식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1개월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시장의 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요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컨텐츠 제작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드라마 안 봐요? 보잖아요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보고 다 보잖아요 요즘 최근에 드라마 보면 산에 맞선? 그게 굉장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컨텐츠는 시장 리스크 관련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련해서도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12%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 보면 사마 네트웍스 여기서 사마 네트웍스 13%의 수익 인증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선택, 초이스가 들어가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리비안 쪽 세원이 강세인데 일단은 세원 나홀로 강세예요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르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딱히 지금 진입할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미리 남들보다 미리 정리를 해놓고 이게 가니까 좀 후발주자를 우리가 노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편안하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원이랑 에코캡 두 개가 대장주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항상 대장이 있으면은 후발주자, 부대장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후발주자는 대원하성, 우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미리 관심 종목 섹터를 좀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뭐가 뭐고 뭐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또 오늘 보면은 현대사료가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판 게임스탑 현대사료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좀 이거를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VIP방에서 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현대사료도 6630원 이하로 붙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우리가 딱 봤을 때 분봉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제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630원 이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붙어서 보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기술적으로도 딱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상으로 달리다가 눌림목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기에는 굉장히 뭐 저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좀 수익적인 부분 차트 기술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73%의 수익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현대사료 조금 잡았는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익인증 글로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좀 접근을 하시고 수익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홍준표 관련주 TBC가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TBC를 제가 VIP방에다가 뭐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던 건 있어요 좀 언론 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책으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뭐 기사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대구시장에 대해서 출마를 한다 그런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홍준표 관련주라고 하면 경남스틸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랜티넥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쪽인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아이비기명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엊그제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자 어제랑 엊그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티넥 이것도 오늘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좀 주가에 영향을 못 받은 정책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관련으로 윌비스가 있고 위주코프, 아이비기명, 비상교육, 플랜티넥, 사람인 HR 그 다음에 에스코넥, 아시아경제, 메가MD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희룡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SAT,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일 수는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삼성전자의 TSMC 수준 지원 검토 이 이슈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SM그룹 관련주로 남선 알미늄인데 여기서 말하는 SM은 우리가 잘 아는 엔터, 에스파, 이런 슈퍼주니어가 있는 이수만의 SM그룹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써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반등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단기로 변동성을 노릴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제가 VIP방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주식을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남들보다 내가 주식에 대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디테일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 유튜브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분석을 못하고 브리핑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단 이런 사람들만 보더라도 인증이 없어 인증도 없고 1% 2% 이런 인증이 나오는데 저처럼 현대사료 70 몇 프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다 이것까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어디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갔죠 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뭘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믿을 깜냥이나 되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걸을 줄 아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나는 여기서 추천을 했죠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 이만큼까지 갔죠 자 수익 났죠 가입하셔야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까 인증이 1% 2% 이런 것들의 인증이 나온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저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당연히 저도 뭐 삼성전자 이런 거 3만원 4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로 내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좀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바이오 종목 자 좋은 거 있다 대마 이거 관련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자 오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갖죠 여러분들 가입하셔야죠 근데 인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놓치지 마시고 꼭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LG에너지솔루션도 결국에는 코스피 시총 2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나도 대형주를 좀 잘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갈 게 아니다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망하느냐 LG에너지솔루션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기다렸다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RSI 32화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모아가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이때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때 보면은 3월 14일 15일 이때 보면은 RSI 32화권에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날 이날 이렇게 분할적으로 내가 어 제 영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바닷건에서 기다렸다가 잡으라고 했지 해서 따라하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돼요 대형주들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따라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힘들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남들보다는 제 영상을 보면서 주식을 해야지 저도 남는 게 있고 뿌듯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장 읽어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상장 초기에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 이거 내려오면은 그때 사도 안 늦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여기서 올라가고 막 할 때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 사세요 기다리세요 아 내려올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내려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지금 수익률이 17% 197만 4147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대형주들 뭐 성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좋아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너무나도 잘해 영어 단어도 많이 외우고 준비를 하고 막 영어 막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영어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영어 쓰는 나라에 놀러가는 게 아니라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이런 쪽에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쓴 거 배운 거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토익 뭐 이런 거 제외를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가를 잡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를 쓰는 나라에 안 가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좋은 종목인 거는 알아 근데 매수가가 좋아야지만 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요 우리가 뭐 매수가를 바닥 꺼내서 잘 잡아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지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1분기 추정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4조 3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39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3%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별론가 3.3%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실제로는 서프라이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객사의 생산 차질 심화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든지 와이어링 하네스 지금 기아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하고 출고를 하고 차를 받는 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하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는 3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차가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든지 와이어링 하네스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한 원재료비 주요 메탈 가격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전쟁 때문에 철광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구리 이런 것들 굉장히 원재료비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각종 물류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3.3% 영업이익률이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초에 예상보다 원가 전가율 같은 경우에도 높은 걸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양호했던 테슬라형 소형 전지 매출액이 매출액이 중대형 전지 부진에 대해서 상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랑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좀 깐부의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북미 투자가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가를 61만원까지 잡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너무나도 우리는 잘 샀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잘 산 만큼 끌고 가서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형 전지 매출액 전망이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대형 고객사랑 협력을 통해서 중장기 매출액 확보예요 근데 북미 지역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GM에 이어서 스텔란티스랑 JV 설립을 한 거를 23일 날 발표를 했고 같은 날 또 애리조나 원통형 전지 공장에도 직접 설립도 공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기차 회사라든지 전동 공구형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 회사도 이에 맞춰서 증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도 중국이랑 한국 등등 해서 원형 전지 생산 능력을 20에서 30기가와트아워 이상 증설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증설을 반영을 하면서 매출액을 24년도에는 4.8%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3.4% 이렇게까지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오히려 지금 지수에 뭔가의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지수가 과연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멘텀이 딱히 뭐가 없는데 이것도 메타버스 로봇 이쪽으로는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도 많지는 않고 그리고 나서 보면 결국에는 돌아서 돌아서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그나마 시장을 더 한 폭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유난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의 상승들이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LNF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시장이 빠져도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서 모으시고 평당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당장의 지수가 전쟁 리스크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것들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결국에 지나고 나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 2차 전지 쪽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익적인 부분을 큰 폭으로 끌고 가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도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평당관리의 시간이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멘탈도 흔들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동요가 되신다라기보다도 좋은 종목 나는 더 사서 평당관리해서 꼭 수익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꼭 가족들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누가 손절을 했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당관리하시고 끌고 가시다가 시장에 대해서 몸의 도움이 딱 받았을 때 그때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LNF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 LNF 지금도 21만 1,900원 21만 2천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익률만 봤을 때 측면에서는 단순히 수익률에서 봤을 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소재 쪽에서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는 정말로 친한 친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오죽했으면은 LNF한테 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감이 몰아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률 측면에서 딱 놓고 봤을 때는 LNF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F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6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빠지면은 사세요 사세요 이런 거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더 사셔야 돼요 이런 거는 계속해서 사서 모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날부터 매집을 시작을 해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신있게 더 사면서 평당관리를 맞춰놓고 지금은 상승의 수익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해서도 좋지만 좋은 매수가까지도 염두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